안녕하십니까 벚꽃여통의 지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려요 그래서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잖아요 그죠 이 고통은 왜 이렇게 철회되는가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만상은 변해갑니다 그래서 재행이 무상이라고 했거든요 변해가는 모든 만상들 변해가는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여유 흘러가는 어떤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이게 이 강물이 어떤 때는 뭔가 하니 노도와 같이 홍수를 불러오기도 하고 각양각색 어떤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하잖아요 그죠 홍수를 가져오고 갖가지 재앙을 가져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변화가 순조롭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항상 쓰죠 과도하니까 너무 마음을 평탄하게 쓰지 않고 고요한 마음이 아니고 질풍노도와 같은 마음 과다하게 무슨 화를 내거나 과다하게 욕심을 우린다거나 과다하게 음역이 뭔가 강해지거나 이런 과하게 되면 질풍노도와 같이 폭풍을 치는 마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불가해서 나오는 모든 수행방법이 전부 다 뭡니까 모든 수행방법이 전부가 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런 비법들이에요 마음을 고요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대표적인 방법이 참선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명상 기도 연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약사경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항상 연불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관음경에도 그렇지만은 내가 약사의 레벨 약사의 레벨 약사의 다라니 같은 것도 있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라니를 하게 되면 뭔가 아니 노도하 같을 때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습니다 연불 묘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가 나는 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나는 거 아니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니까 그래요 마음을 잘못 쓰니까 마음을 잘못 쓰니까 이 기계가 몸도 기계 아니겠어요 기계가 이게 문제가 나는 거죠 각양각색의 병고행란은 어디서 오는가 마음을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마음을 볼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법 따라 살아야 돼요 법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욕심 부리면요 그게 재앙으로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 마음 몸과 마음의 병고행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속에 사시면서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우리 인간은 해결 얘기죠 이념의 세계보다는 이해의 세계보다는 이해의 몸과 마음을 더 뭔가 내동댕이 친다는 거예요 어떤 부처님이라거나 영혼에 대한 개념은 저리 가라 그리고 항상 뭐죠 이해 상관에 몸과 마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비진리는 비실존입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공조를 하는 겁니다 비진리는 뭐냐 이 공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 탐욕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약사력형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 비진리라는 것은 이게 사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망가지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태양 아래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념이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우리 인간들은 이해 상관에 몸과 마음을 던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영원성을 향상시키는 것만큼 우린 영원히 진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중요한 거고 법고대통이 중요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마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결국은 뭐냐면 언제 어떤 경우라도 부처님 말씀을 화합하고 타협하고 서로 이해하고 항상 뭔가 이념과 이해가 그래서 중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색즉시공공색 그래서 부처님 전에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약살의 부처님 전에 기도하야말로 우리의 비진력인 마음 비진리적인 마음 비실존적인 부정적인 마음을 돌이켜 진리의 길로 완전 원만한 길로 나아가는 첩격이다 그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전성을 안전성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명상 참선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약사경을 공부하자고 악을 쓴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요 불안한 길로 계속 가게 되고 부정적인 길로 가게 되면 개인의 파탄이고 개인의 파멸입니다 요즘에 전부 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이 보도상에 나오잖아요 백채 천채 무슨 전세 등기 뭐 해가지고 전세 잘못 들어갔다고 난리 난 게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전부 다 사기치는 거죠 그럼 전세 들었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토랑 같은 놈 벌어가지고 전세 들었는데 집이 다 날아가면 그 전세금을 어디서 받아요 얼마나 우는 사람이 많겠어요 사기꾼들도 많고 그래서 약사경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마음과 몸의 각양각색의 부정적인 기운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스러운 마음이 되면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선한 마음은 선한 세포를 만든다 선한 유전자를 만듭니다 나쁜 마음은 나쁜 세포를 만들고 나쁜 유전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줬겠어야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좋은 유전자가 만들어진다 그 길을 약사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갖가지 몸과 마음 가운데의 고장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손상시키는 자들이요 약사의 부처님 전에 기도하라 그렇게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다 약사의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보다 이런 그런 마음 정말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갖가지 병과 행란을 구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무슨 종교에나 등장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나의 불타오르는 욕망 이글글 타오르는 욕망의 마음을 톤다운시키고 쿨다운시키고 뭔가 진화 이른바 불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시시때때로 하는 것보다 꾸준히 왜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마음을 쓰거든요 그리고 낮이고 밤이고 우리는 마음을 쓰는데 낮에는 이렇게 육신의 세계를 살지만 밤엔 또 놀아 낮에 먹었던 마음이 연장선생에 계독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 먹었던 마음이 꿈속에 나타나는 얘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기 한 10분 전이나 20분 전 고여 앉아서 약사의 러블 약사의 러블 약사의 러블 하고 그렇게 주무시면 훨씬 더 꿈이 깨끗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면 꼭 제가 당부드리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는 이게 모든 만병의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을 꼭 자게 돼 있거든요 잠을 안 자면 살 수가 없는데 잠은 필수 불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잠자듯이 우린 죽는다고 영면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잠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혼과 통하는 채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약사의 러블 천지들이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나의 독심이 많이 녹아지고 해독작용이 되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약사의 러블 이게 중요한 게 나오죠 약사의 러블 약사의 러블 부처님께서 산매드 쳤을 때 그 이름은 뭐라? 일체 중생의 고난을 소멸하는 산매 멸 제 일체 중생 고내 산매라는 겁니다 약사의 러블 부처님의 산매가 어떤 산매냐? 멸제 소멸시키고 제거한다 일체 중생 고내 일체 중생 고내를 전부 다 소멸시키는 산매 그게 약사의 러블 부처님의 산매입니다 멸제 일체 중생 고내 산매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약사의 러블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뭐라 중생들의 모든 몸과 마음에 고내를 소멸시키고 제거시켜주는 그런 산매들이셔서 우리의 전부 다 산매 고내 산매 멸제 고내 산매 일체 중생 고내 산매 들으셔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할 때는 이게 하나로 통하는 길이 있고 부처님과 통하는 길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대로 물은 끓여야지 하늘로 통합니다 물은 하늘로 통하는 길이 바로 뭐라 끓여야 되거든요 뭔가에 통하는 길 물론 증발할 때도 있죠 우리가 무슨 빨래가 마른다 마찬가지예요 햇살에다 놓으면 빨래가 마르고 하죠 방아 따뜻한 방에 뭔가 말라서 수증에 올라가죠 올라가는 건 전부 다 뭐죠? 내 하늘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새들도 그렇고 네 발 달린 동물 두 발 달린 동물 한 발 달린 동물 날아가는 거 이게 전부가 다 허공의 진공 묘유라고 하는 것처럼 언제만 말하십니까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의 양상이 플라스마라는 거지 제사의 물질의 형태라고 합니다 허공은 지금도 뭐라 이게 한두급 듯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급 듯이 고체, 액체, 기체가 수만도가 되고 어떤 강한 강한 어떤 몇만도의 어떤 열량이 되면 이게 전부가 다 자유전자가 생기면서 지금도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거기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말씀했죠? 오로라 같은 거 천둥봉기 같은 거 꽉꽉꽉 때리는 게 좀 더 플라스마의 어떤 작용 같은 거거든요 우리 몸과 마음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일념으로 고독하게 외로움과 다르다고 했죠? 고독하게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비먹고 본뇌망상을 다 내려놔요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외로움과는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 본뇌 속에 시달리는 거지만 다 내려놓게 되면 마음의 뜨락이 허공이 돼버리고 날라버립니다 날라버립니다 그게 수행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염불하다 보면 부처님과 하나가 되거든요 멸제 일체 중생군의 산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몸과 마음을 대서 강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세요 우리와 함께십니다 그래서 그대가 부처님을 말씀드리죠 그대가 부처님을 부르면 항상 약사의 이름을 약사로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그대가 몸과 마음을 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께서는 정령 그대의 기도에 답하고 각양각사의 고통과 행랑 가운데 항상 부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해탈시키고 영예롭게 할 것이다 약사의 고통과 행랑 약사의 고통과 행랑 다짐해 그래서 부처님 법을 어겨서 고장이 나고 있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대서 열심히 부처님 법을 따르고 벚꽃대통에 열심히 모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일 가운데 사람들은 기도하면 뭐가 어떻게 되냐 그건 안 해본 사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예요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신심 정말 돈독한 마음으로 자꾸만 기도하면 세속적인 모든 집착과 불순물들이 다 정화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참모습이 홍과 하나님을 점차로 깨닫게 되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녹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나와 함께하는 그런 세계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동참하시고 소구하는 바들이 달성되고 그 길이 확연히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정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영광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제가 다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